나오셨습니다. 인사하세요. 지구를 사랑하고 채식을 사랑하는 구봉산 도사 김일정입니다. 누가 우는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같은 이슬빛 누가 우는 이 한 달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봉하오일 기원 귀가 맺히게 그대여 공부 적시나 아이고 계속해 단체분들 분장들을 다 지고 나오셨네. 인사하세요. 축춘은 축춘은 축춘선가에 빛딱 길기야 정여빈, 이한지, 이가을입니다. 네, 장여빈, 이가을입니다. 네, 장여빈, 이가을입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자리가 있나요 아이고 슬픈 하나요 슬픈 하나요 그대만 미쳤나 내 사랑인데 눈물이 가내려 내 마음이 어땠어 사나이니까 소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불풀의 빛처럼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만 미쳤나 내 마음이 어땠어 사나이니까 소나인데 그대만 미쳤나